국산차 일년보증 굿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G70 소개할건데요. 저희 딜러 전산에 매물 확인했더니 301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차례로 소개해드릴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그럼 첫번째 보이는 이 차부터 시작할게요. 현재 상품화 진행중이어서 기본 옵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식에 주행거리 28,000km 판매가격 2,799만원 성능점검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후드, 도어, 교체 있어요. 미세는 없는 차량이네요. 다른 기본 옵션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정보가 없어서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근데 연식과 주행거리에 비해서 가격은 참 마음에 듭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흰색 차량이네요. 20년식에 9,2,000km 판매가격 2,870만원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네요. 미세노유도 없습니다. 사고 없이 관리 잘된 흰색 차량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썬루프 옵션 포함되어 있고요. 연동 트렁크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힐은 깨끗하게 관리 잘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있네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키 2개 있어요. 그런 옵션들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식에 9,2,000km 판매가격 2,870만원 사과 없이 관리 잘된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좀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상태가 깨끗하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기본 옵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식 11만 8,000km 판매가격 2,350만원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고 도어 단순교체 있습니다. 미세의 능류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앞좌석 열순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 시트 컨디션이네요. 사진을 더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차도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썬루프에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이고 주행거리 4만 7,000km 판매가격 3,880만원 파란색 차량이네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 파란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고요. 이 차 역시 지금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내부 모습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양쪽으로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휠은 까진데 없이 깨끗합니다.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트 컨디션도 좋네요. 20년식에 4만 7,000km 판매가격 3,880만원 보험 이력도 없이 관리 잘 된 청색 파란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내부 모습이 좀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19년식이고 주행거리 16만km 판매가격 2,099만원 성능 점검 용도 렌트 있네요. 사고가 있다고 나오네요. 외판 부위 쪽 주체네요. 프론트 핸더, 도어, 라디에이터, 이어 핸더까지 미세누는 없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6만 3,000km 가격대는 2,000만원대 나쁘지 않은데 사고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앞차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후축판 경보 차선이탈 방지 이런 옵션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 룰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쥐색 차량이에요. 회색 차량 19년식에 16만 3,000km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은 몇 장 없어요. 기본 옵션만 설명드릴게요. 19년식 주행거리 4만km 판매가격 2,850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없네요.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트 사고는 없어요. 후드랑 프론트 핸더 교체 있습니다.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네요. 사진이 몇 장 없어서 기본 옵션 보이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차 키는 하나 보이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네요. 시트 컨디션은 사진이 흐릿해져요. 19년식에 주행거리 4만km 판매가격 2,850만원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이네요. 주행거리 5만7천km 판매가격 2,899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있어요. 렌트 사고는 없습니다. 도어 교체 있어요.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키 2개 있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휠도 까진데 없이 여기 조금 까졌네요. 이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반절주행 옵션은 들어가 있죠.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20년식이죠. 5만7천km 판매가격 2,899만원 회색 차량이었어요. 추가의 옵션이 431만원 전자계기판에 19인치 힐 부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19,000km 판매가격 2,950만원이에요. 흰색 차량이 아니고 약간 은색 차량이네요. 은혜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도 없는 차량이네요.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차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어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구요. 키 하나 보이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뒷은 까진데 없이 깨끗하네요. 20년식에 주행거리 19,000km 판매가격 2,950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된 차량이에요. 연식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가격대도 괜찮아요. 다만 색상은 조금 애매합니다. 회색도 아니고 약간 흰색도 아니고 색상이 좀 그렇죠? 근데 가격대나 이런 컨디션들이 좋아서 이 차는 어떠실까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5만6,000km 판매가격 2,390만원 회색 차량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사고는 없고 라디에이터 교체한 건 있어요. 이세누는 없는 차량이네요. 회색 차량 18년식인데 주행거리가 좋죠. 5만6,000km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썬루프 옵션 추가되어 있고 호환카메라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 2개 보이네요. 앞좌석에 열선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힐은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 옵션들 가지고 있네요. 18년식이고 주행거리 5만6,000km 판매가격 2,390만원 회색 차량이었어요. 사고도 없이 용도 이력 없습니다. 썬루프 포함된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5만2,000km 판매가격 2,58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가 있다고 나오네요. 랩판 부위 리어 헨다 한 건 교체 있습니다. 미세누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네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키 하나 보여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구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네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습니다. 19년식이 52,000km 판매가격 2,580만원 단순 사고권이 하나 있어요. 교체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정색 차량 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이네요. 주행거리 7만km 판매가격 2,35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누류도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 19년식에 7만km 가격대도 좋은데요. 2,350만원 히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네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어요. 트렁크 모습이고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 먼저 파킹 브레이크 키 하나 보여요. 힐은 까진데없이 깨끗합니다. 19년식에 7만km 판매가격 2,350만원 차가 없이 관리 잘 되어있는데 렌트 이력이 있어요. 가격대도 좋고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는데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은 빨간색 차량이네요. 19년식이고 주행거리 4만km 판매가격 2,850만원 용도변경 없어요. 차고 없습니다. 라디에이터 교체한 건 있어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 없네요. 빨간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고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전동 트렁크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힐 까진데없이 깨끗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키는 하나 보이네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네요. 19년식의 4만km 판매가격 2,850만원 무사고 1인 신조 차량 빨간색 차량이죠. 색상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3만8천키로 판매가격 2,290만원 파란색 차량이네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네요. 열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까지 옵션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 열선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네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고 변동 트렁크 힐은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키 하나 보이네요. 19년식에 14만8천키로 판매가격 2,290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 된 청색 차량 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이네요. 주행거리 6만5천키로 판매가격 2,229만원 회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네요.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 회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있네요. 주차석 트렁크 모습이고 휠은 까진데없이 깨끗합니다.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네요. 18년식에 6만5천키로 판매가격 2,229만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방지 액티브 세이브 티까지 옵션 추가되어 있네요. 18년식에 6만5천키로 키로 수도 나쁘지 않죠. 가격대 2,229만원 회색 차량 이 차량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으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굿모닝 청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